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Upsert라고 하는거에요. Upsert 0 1, 0 2 두개 있는데 이게 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psert는 Upsert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게 아니라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 있냐면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if there is already라고 할까요? already is the same data. the same record. record라고 할까요? 이미 동일한 record가 있다. 그러면 then update it. 만약에 없으면은 없다. if no record, no search record, then insert it. 이렇게 돼. 간단한거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데이터를 10개를 새로 넣는 거에요. 이렇게 쭈루루루미 10개의 데이터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에요.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미 이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10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리고 내가 새로 이 데이터를 20개를 집어넣는 거에요. 이렇게 20개. 20개까지 안되는구나. 요만큼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에요. 그런데 얘 하나하나가 리코드라고 가정합시다. 셀 하나하나가 리코드에요. 그런데 얘하고 얘가 같은 애일 수도 있고. 같은 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얘하고 또 얘가 같은 애일 수도 있고. 얘와 얘가 얘와 얘와 같은 애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지금 이 경우, 색깔이 다른 것으로 다른 데이터에요. 이미 데이터에는 db는 이만큼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애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애를 얘를 대신하는 거에요. 얘는 날려버리고 지워버리고. 얘가 이제 걔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얘와 얘는 서로 다른 애잖아요. 다른 애니까 얘는 그대로 두고 얘만 하나 쭉 들어가게 되고. 얘와 얘는 이 자리를 마찬가지로 얘가 대신하는 거에요. 그렇죠? 얘는 지워져 버리고 얘가 대신하고. 얘와 얘는 얘와 얘가 다르잖아요. 얘와 얘와 같은 것이 여기 어디에도 없잖아요. 없으면 얘는 서로 추가를 하는 거에요. 그렇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여기 없을텐데. 이걸 이제 간단하게 없을테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요.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 데이터를 넣고 얘도 이쪽으로 오고 얘도 이쪽으로 오고 해서 전체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구성이 되겠죠. 이걸 없을텐데. 그러니까 내가 1년의 데이터 리코드를 넣는데 이미 내가 넣으려고 하는 데이터가 이미 자리 잡고 있더라. 그러면은 걔 대신에 내가 지금 넣는 걸로 새로 대신하는 거고. 그죠? 내가 지금 넣으려고 하는 데이터 레코드가 딥이 없더라. 그러면은 인설트를 줄여서 없을테라고 표현합니다. 없을테라고 하는 정식 명칭이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다 리셋을 했어요. 리셋을 해서 깨끗한 상태에서. 이렇게 인설트를 합니다. 장르이고 인설트올을 썼어요. 인설트올로 해서. 인설트올과 인설트가 다른 건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넣는 겁니다. 장르. 장르 테이블에 네임 스카. 위키테그 스카 뮤직. 이걸 똑같이 한번 더 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컨스트레인트 장르 네임 인덱스. 그죠? 이름이 서로 숭돌하잖아요. duplicate key value violate unique constraint 장르 네임 인덱스. 장르 네임 인덱스에서 딱 그려야. 그죠? 그래서 안되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다르게 하는 방법.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약에. 디폴트가 raise 입니다. raise. add, add을 내는 건 raise죠. raise인데 그렇지 않고 on complete 옵션을 주고. 디폴트를 raise가 아니라 notsing으로 주게 되면. 주면 그냥 아무런 그거 없어요. 바뀐 게 내용이 없다. 제로가 됐죠. 그죠? 얘는 1이잖아요. 이긴 제로에요. 그러니까 딥이 레코드 중에서 바뀐 것은 없다. 이 말이 되겠죠. complete에서 lashing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리플레이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리플레이스를 주는 경우 이렇게. 리플레이스를 주는데. 이렇게 하면 또 에러가 떠요. 왜 에러가 떠요.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인데. 리플레이스에서 위키테그. 위키테그를 바꿔주라는 거잖아요. 새로운 위키테그. 예로. 그죠? 될 것 같죠? 똑같은데 안됩니다. 리터닝은 위키테그. 위키테그를 리터닝이라는 건데. 충돌이 일어나는 것. on complete.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무엇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거라고 내가 예상하는지를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코드가 깔끔해져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complete 타겟이 name. name에서 complete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분석합니다. 그죠? 이게 upset죠. 있으면 기존에 있는 것은 삭제되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가게 돼요. 새로운 데이터 들어가게 되고. 위키테그는 SKA가 되는 거죠. 그죠? 나머지는 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replace 이렇게. 이렇게 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set. 업데이트 할 때 우리 썼던 게 set이잖아요. 그죠? set하고 위키테그 ambient music.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replace 이거 대신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문법의 차이점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미. 이미. 뭐. 있나? ambient라는 게 이미 들어갔나요? 우리가. 아직 안 넣었죠? 아직 안 넣었으니까. 굳이 충돌이 일어날 이유는 없을 거예요. 충돌이 일어날 이유는 없을 거에요. 충돌이 일어날 이유는 없지만은. 이렇게 넣으면 세로에 그냥 넣는 거예요. 세로 들어가는 거죠. 1 해서. insert가 되는 거죠. 앞설 때 이 가방은 기본적인 메커니점입니다. 두 번째 예제. 두 번째 파일도 다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장러. 있고. 어. 어설. 뭐예요? 위에서 볼까요? 위에서.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건 뭐냐 하니까. insert 올이 아니라 insert입니다. insert이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나요? 스키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스키마가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이렇게. 스키마를 써서. 리턴 되는 게 다르죠. 리턴 되는 것은 스키마. 오케이. 스키마가 리턴 됩니다. 이전과 리턴. 이전 에피소드에서. 아니죠. 조금 전에서 리턴 되는 건. 이게 리턴됐잖아요. 이런 형식. 이번에는 이런 형식. 스키마 형식이 리턴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거의 동일합니다. 리퍼 인셀트 하고. 온 컴플리트. 이렇게 하고. 컴플리트 타겟은 네임이고. 그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전보다 조금. 조금 단순해지는 느낌은 있죠. 그래서. 자세하게. 앨범이었다고 하고. 아이디는 몇 번 하고. 다음에 펑크고. 위키택은. 펑크.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방금 펑크 뮤직으로 바꿨잖아요. 바꿨는데. 위키택은 펑크로 터요. 그죠. 또. 요러만한 이유가 좀 있긴 있는데. 어. 이걸 제대로. 제대로 표시되게 하려면. 펑크. 우리가 펑크를. 펑크 뮤직으로 바꿨으면. 펑크 뮤직으로 바뀌게끔. 나타나줘야 돼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타나게 하려면. 요거는 이제. 안에 그냥. 내부적인 동작하는 메커니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메커니즘이 어떤지는. 나중에 또 한번. 또. 우리 자세하게 알아볼 기회가 있을 거에요. 한 1년에. 2년 뒤에. 어쨌거나. 지금. 이걸 바꾸는 방식. 그러니까. 제대로 표시되게 할 수 있는 방식은. 요렇게 하는 겁니다. 리퍼 인셀트에서. 온컴플릭트 똑같습니다. 리플레. 온컴플릭트에서. 어.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세트에서. 뭐 요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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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좀 번거롭지만은. 온컴플릭트에서. 리플레이스 올. 익셉트 프라이머리 키. 혹은. 리플레이스 올. 두개. 하나를 넣어 주는 거죠. 그리고. 컴플릭트 타켓인 머신도. 지적하고. 그리고. 입력하는 것은. 장르는 똑같이 장르이고. 그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방식이 조금 다르죠. 다릅니다. 요렇게 하면은. 제대로. 표시가 되고 있죠. 이전에 우리 봤던. 요. 인셀트 올. 방식을 쓸 때는. 이때는. 요렇게. 이렇게. 컴플릭트 타겟 지정하고. 그 다음에. 온 컴플릭트에서. wiki 태그. ambient. 뮤직. 요렇게 해주고. 그죠. 요렇게 해서.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필드. 새로운 값을. 할당을 하는 방식이죠. 하고. 그렇지 않고. 스키마를 쓰는 경우에는. 스키마를 쓰는 경우에는. 먼저. 요렇게. 하나.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를. 요런 데이터. 요런 데이터. 여기 있네. 새로. 내가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 형태를. 스키마 형태를. 배리어블을 만들어 놓고. 그 배리어블을. 인셀트에서. 불러서 넣되. 온 컴플릭트에 요런 옵션을 주어야지. 주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출력이 된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됐는지는. 그냥 내부적인 구성인데. 요런 구성은. 이거는 좀. 일종의 버그에 오해로 가깝다고 봐요. 그죠.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게. 그냥 바로 나오는 게 맞죠. 펑크스타프가 나오는 게 맞죠. 이렇게. 굳이 이렇게. 복잡한 듯한 느낌을 주지 말고. 처음부터 이게 나올 수 있도록. 아마 다음. 지금쯤이면 버전 내용이 바뀌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